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웹지리 1.0 튜토리얼 여덟 번째 시간으로 클리핑과 컬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과 컬링은 결국 그리지 않아도 될 것들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그 파이프라인에서 뒷작업을 하지 않게 해서 파이프라인 전체의 성능을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클리핑과 컬링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픈지리 2.0 파이프라인에서 클리핑과 컬링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부분과 라스토리제이션 부분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리미티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픈지리 2.0에서 프리미티브는 점, 선, 그리고 삼각형 밖에 없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서 점, 선,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트라잉글이나 트라잉글 스트릿, 트라잉글 패널이 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나면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포인트도 마찬가지인데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의 첫 번째 단계가 퍼스펙티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퍼스펙티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만들고 W 코디네이트로 XYZ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뷰포트에 맞춰서 우리가 정해놓은 캔바스에 어떤 영역에만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한 뷰포트에 맞춰서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그러면 좌표계가 스크린 좌표계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Depth Range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박스를 확대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트라잉글 펜이냐 트라잉글 스트립이냐 트라잉글즈냐에 따라서 만들고 각각의 만든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떤 처리를 하냐면 퍼스펙티브 디비전을 하고요 W로 나누고 뷰포트 맵핑을 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 프리미티브 클래핑이라는 걸 합니다 프리미티브 클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려지는 영역 당연히 뷰포트 바깥에 점이 찍혀진다든가 라인이 그려진다든가 하면 그릴 필요가 없겠죠 2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점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점의 위치가 엑스맥스 엑스맥스 엑스민 보다 크거나 뭐 작거나 하면 렌즈 바꿔서는 안 찍으면 됩니다 라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데요 라인을 계산하는데 조금 복잡한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라인의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라인의 일부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각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버텍스 3개가 다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삼각형이 화면 안에 그려진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닌데 꽤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삼각형이 바깥에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클리핑해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2차원 그래픽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웹지를 3차원 그래픽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뷰 프로젝션을 만들어서 뷰 프로스턴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린 것은 어찌됐든 간에 점, 선, 삼각형이에요 점, 선, 삼각형이 이 뷰 볼륨 뷰잉 프로스턴이라고도 불러고 뷰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보여지는 부피 영역, 그 부피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면 안 그려야 되겠죠 완전히 그려져 있다고 하면 완전히 다 안쪽에 들어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그려도 될 것이고요 완전히 바깥쪽에 있다고 하면 안 그려도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각형이 일부만 이렇게 겹쳐져 있다면 아까 2차원에서 보듯이 이 부분을 잘라서 삼각형을 모디파이를 한다든지 일부분만 그려야 됩니다 일부분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뷰 프리미티브 크리핑은 프리미티브가 만들어지자마자 삼각형 점선이 뷰 볼륨 안에 있는 점을 체크해서 안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생략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파이프라인에서 봤듯이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여기 있어요 굉장히 파이프라인의 전 단계죠 앞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만약에 안 그려도 되는 걸 빼버릴 수만 있다면 레스탈리제이션 안 해도 되고 프라그먼트 프로세싱 안 해도 되고 픽셀 프로세싱 안 해도 되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버퍼에 쓰는 작업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 클리핑 작업을 당연히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려질 것을 라스터리제이션 하고 하는 프로세스 낭비를 자원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클리핑은 클리핑은 가능한 첫 번째 단계인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서 하게 됩니다 프리미티브 프로세싱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미티브가 화면에 어디 상에 위치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뷰 볼림을 어떻게 차지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 표시는 뭐냐면 클리핑이 필요하다고 하면 버려지는 거죠 X자로 버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을 천 개를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이 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뷰 포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그리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런데 이것을 이 전 단계 버텍스 프로세싱에서 이 버텍스의 위치가 화면상의 위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퍼스펙티브 디비전에서 뷰 볼림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화면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실히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프로세싱 단계에서 그려지게 되고 안 그려지는 것들은 이렇게 클리핑에서 없애버리면서 전체 성능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클리핑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클리핑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어? 그럼 이제부터 클리핑을 켜서 성능을 빠르게 하세요 클리핑을 꺼서 성능에 관계없이 뭐 하세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클리핑은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켜져있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켜져있는 기초니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이걸 해라 마라 조절할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라스토레이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라스토레이제이션은 프리미티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샘플링 과정이라는 게 있데 멀티 샘플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안티할일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어 그래서 트라이앵글 포인트 라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만들어졌으면 이때부터는 이게 프리미티브가 들어와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네 프레그먼트가 만들어졌겠죠 프레그먼트가 프레그먼트가 포인트나 라인인 경우에 바로 프레그먼트가 나오는데 프레그먼트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를 하냐면 페이스 디터미네이션 이라는 걸 합니다 페이스 디터미네이션 이라는 걸 합니다 페이스 디터미네이션 이라는 걸 해서 페이스 컬링 이라는 기능을 돌려서 페이스 컬링 컬링 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우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페이스 컬링 이라는 걸 하고 페이스 컬링에 의해서 지워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Depth Offset 이라는 겁니다 Depth Offset은 Depth Test 그러니까 지버퍼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기능인데 이 Depth Offset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퍼프레그먼트 오퍼레이션을 설명할 때 설명을 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epth Offset은 당연히 라스터레이션이라는 단계에서 일어나야 돼요 Depth Offset은 뭐냐면 너무 비슷한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지면 이 겹쳐진 데서 Z 파이팅이라고 하는 막 껌박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그리는 애들 그리는 애들의 Z 값을 조금 올린다든가 조금 낮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프레그먼트 Z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려지게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새로 나온 것이 그리게 하든지 반드시 옛날 것이 그리게 남아있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Depth Offse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오늘 지금 설명할 것은 크리핑을 설명을 했고 컬링인데 컬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컬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하 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기하 물체는 지오메트리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오메트리는 어떤 학문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생한 학문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네 땅 경계를 지는데 주로 사용됐던 학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속이 꽉 차 있는 박스 이것도 속이 꽉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렇죠? 비어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린 박스가 꽉 차 있는 박스인지 비어있는 박스인지 또는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속에 밀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건 뭐냐면 어떤 물체의 외부 껍데기를 그린 거예요 껍데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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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 속의 내부가 음 물체가 꽉 차 있는 물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근데 그게 관심을 가져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이 물체가 투명해요 또는 반투명해요 그런 경우에 이게 껍데기만 있는 유리 생각해 보세요 유리잔 같은 건 껍데기만 있죠 그게 아니라 유리잔에 물을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잔과 유리잔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는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해서 어떤 굴곡효과 굴절효과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다르게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그리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속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가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게 불투명한 오브지트라면 불투명한 껍데기만 그려도 그린 거나 속이 꽉 차 있는 거에 껍데기를 그린 거나 그려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껍데기를 정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계속 이그젬플로 이 박스를 들었죠 박스로 이렇게 6면을 그렸고 12개의 삼각형을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박스 속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속에 속에 비타 500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서피스 모델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려지는 결과물은 속에 비타 500이 있든 없든 똑같이 그려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면이 이 면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뒷면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면은 약간 노란색을 띈 면이에요 그런데 이 속을 보시면 네 이런 박스 종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면인데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스를 그리는데요 우리가 지버퍼 그러니까 Depth Testing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가지고 박스를 정상적으로 실습시간에 박스가 정상적으로 그려지게 그렸죠 안 그러면 이거 속을 그리는지 안을 그리는지 뒷면을 그리는지 앞면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규칙을 하나 정해 봅시다 어떤 규칙이냐면 오케이 모든 면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어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앞면을 우리는 지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는 웹질에서 그리는 프리미티브 중에 면이 있는 건 뭐 밖에 없어요 삼각형 밖에 없어요 왜 삼각형 밖에 없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은요 버텍스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또는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도 1, 2, 3 버텍스의 순서가 있어요 삼각형을 구성하는 버텍스의 순서 이걸 보시면 1, 2, 3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카운터클락와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다면 클락와이즈에요 카운터클락와이즈냐 클락와이즈냐 클락와이즈냐 따라서 앞면, 뒷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면에 비닐종이를 하나 깔고 하나 깔고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하나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건 시계 반시계 방향이죠 그럼 이쪽 아래 아래 삼각형의 버텍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실습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이 박스를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어요 그러면 돌린 다음에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끄냈습니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요 돌아가고 나면 잘 보십시오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우리 카메라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서 카메라 방향에서 예를 들면 0도 90도일 때는 안 보이고요 90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얘가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향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앞면을 보고 있었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뒷면을 보게 돼요 뒷면을 이렇게 뒷면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버텍스의 오리엔테이션이 화면자 표계로 바꿨을 때 버텍스의 오리엔테이션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 그래? 그러면 어떤 면이 앞면이 있고 여기서 보면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있는데 이 앞면이 앞면이 뒷면이 되는 순간 안 그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이 큐브 박스에는 박스에는 12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 뷰로 아니면 패럴렐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려고 해도 여섯 개 이상의 삼각형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여섯 개의 삼각형은 뒤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앞에 삼각형이 가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 박스가 컨벡스 컨벡스 폴리곤으로 구성된 컨벡스 다면체라고 한다면 사실은 뒷면으로 돌아가는 걸 안 그려도 돼요 그래도 그려지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삼각형을 여섯 개만 이렇게 그렸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뒷면을 왜 그리냐고요 어? 저 뒷면을 안 그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케이 삼각형을 이렇게 카운터 클락 와이즈를 앞면이라고 하고 만약에 저게 빙 돌아가서 90 90 180 도 돌아간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갑자기 이 돌아가는 방향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반대 시계방향으로 바뀌어 버려요 시계방향으로 바뀐 삼각형들은 그리지마 이게 컬링입니다 이게 컬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박스를 그린다고 하면 컬링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컬링을 하고 나서 나면 절반이 사라져요 박스를 그린다고 한다면 그렇겠죠 여기서 컬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들이 그래? 그럼 절반이 예를 들면 사람을 그렸다고 하면 사람의 앞면만 그리구요 뒷면에 있는 모든 폴리곤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절반만 그리면 돼요 그 속도가 이 뒷단 페이스 컬링하는 뒷단의 렌더링 속도가 두 배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 컬링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박스에 박스가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앞면 뒷면 있는데 뒷면도 렌더링 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컬링을 하면 안되겠죠 앞면 뒷면 할 것 없이 모두 그려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간단히 끝나고 나서 오늘 실습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 금방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컬링을 어떻게 하느냐 컬링은 사용자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세팅을 하지 않으면 꺼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enable disable enable 명령을 가지고 gl. enable gl. curlFace gl. curlFace 하면 컬링이 enable 됩니다 disable 하면 disable 되구요 그 다음에 frontFace 를 정합니다 앞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앞면을 클락와이즈를 할 거냐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할 거냐 디폴트는 안정하면 디폴트가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화면에서 카메라에서 눈으로 카메라에서 봤을 때 화면에 화면에 이게 버텍스의 방향이 이렇게 0,1,2 이렇게 되면 그죠? 클락 시계방향이고 0,1,2가 이렇게 되면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curlFace 는 front back 그 다음에 gl front and back gl front and back gl front and back 다 컬링하면 도대체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curl 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어? 그럼 이게 헷갈리죠 프론트를 그릴 건가 back을 그릴 건가 프론트를 안 그릴 건가 front and back을 다 안 그릴 건가 front and back을 다 그릴 건가 front and back을 다 그릴 건가 헷갈리죠 그러면 음 그러면 한번 어 찾아볼게요 어 어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 봅시다 gl gl . curl face 그죠? curlFace죠 네 curlFace를 했을 때 curlFace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 나와있어요 모드가 gfs glenum으로 스페시파이 모드로 스페시파이 하는데 뭘 하냐면 프론트나 백페이싱 폴리곤을 candidate for calling 그러니까 curling 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응?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네 네 네 컬링이란 뜻이 뭐냐면 네 아니 컬링게임? 이런거 아니구요 잠깐 우리말로 컬링 왜 이렇게 나오죠? reduce of wind 캥가루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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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break out with out 출연해서 출여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여서 좀 그러네요 출여서 죽이다 라는 뜻이니까 없애는 거잖아요 출여서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나 프론트를 안 그릴 거냐 백을 안 그릴 거냐 또는 프론트 앤 백 중 둘 다 안 그릴 거냐 를 쓰는 거죠 그죠 근데 디폴트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디폴트로 백페이스 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컬링 컬링 모드를 키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백페이스를 카운터클라가 프론트 페이스가 카운터클라가 있으니까 백페이스는 당연히 카운터클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클락 와이즈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컬 출연해서 없애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컬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해요 그죠 짧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그림에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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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